이즈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뭔가 이렇게 그런거 같다 하죠? 링기의 맞게 엄청 바쁘게 활동을 하다가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와서 연습을 하는데 아 이거 뭐지? 라는 생각도 조금 근데 또 어쨌든 정식적인 데뷔를 회사에서 해야 되니까 언제 데뷔를 한다 했을 때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했죠 서울에 가서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서울에 왔죠 일단 어휴 유지 줄게요 어휴 죄송해요 괜찮아요 여긴 한 달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이젠 다른 사람,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우리 너로 어렸죠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도 다 이미 데뷔하신 분들이잖아요 방송 다 끝나고 뒤에서 모여있는 친구들 자체도 부러울 것 같아 그렇죠 거기 뒤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부럽죠 저는 본인의 약간 인연이라든지 아니면 다루고 싶은 내용 같은 게 있어요 혹시? 모든 얘기를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고 싶었나요 나를 그리워했나요 아멘